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생각의 연금술 제임스 알렌지음 동서문화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동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주세요 자 이 책 또 아쉽게 절판이 되었는데요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시죠 일부러 제 절판조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냐 네 저희가 있습니다 어떤 저의가 있냐면요 책춘함은 진정성 있고 정말 좋은 책들인데 정말 실력도 있는데 대중의 소외를 받아서 이렇게 사그러져간 것들 혹은 정말 그런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책들이 정말 영향력을 갖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는 저의라면 저의가 될 것 같네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제가 바라는 이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판도서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이 있네요 자 제임살렌은 워낙 유명한 작가시죠 그래서 제임살렌의 책도 사실 여러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간절히 원하라 꼭 이루어진다 생각의 연금술 생각의 연금술 마음의 연금술 행복의 연금술 3부작은 나의 명상과 체험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책이야말로 예로부터 논의되어온 생각의 힘을 삶의 연금술 철학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철학이라기보다는 제한에 가깝고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진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인격이라는 속옷과 환경이라는 겉옷을 짜올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암흑과 고뇌 속에서 그 옷을 짜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디는 빛과 행복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각은 창조 즉 연금술의 천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상에는 쇠부치를 금으로 빚어내는 것이 연금술이듯 불행을 행복으로 빚어내는 연금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또는 사고라고 하는 도구로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음 속으로 그리는 대로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내 참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생각의 연금술로 키우세요 그러면 소망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신념의 마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인생이란 캄캄한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실망하기도 때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게 하기도 때론 슬퍼하기도 때론 고뇌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생각에 한 줄기 생각의 연금술 지혜의 빛이 내리쬐었을 때 당신의 혼란은 깨끗이 날아가고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1. 생각의 연금술 네이클로버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신이 이브의 손에 살짝 쥐어준 것이 네이클로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즐겁고 행복하여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말이에요 아마도 낙원에는 클로버 잎이 모두 4장이었나 봐요 클로버의 네 잎은 저마다 희망, 믿음, 사랑,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죠 또 덜어는 그 생김새를 두고 십자가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일랜드의 수호성자 성 패트릭과 연결되는 것도 분명 그 때문일 거예요 네이클로버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초원을 샅샅이 뒤진다 해서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꾸준하게 간절히 원할 때 문득 커다랗게 눈에 띄고 나니 참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는 네이클로바도 여러분 유전자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이클로버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창하게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우연이고 신기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법칙을 알게 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날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역학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 그 법칙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뭐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니까요 이제 전혀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쓴 책이 바로 행운 사용법 그 다음에 행운의 고물토끼 실제로 네이클로바를 기르면서 그 책을 읽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또 EBS와 함께한 스쿨잼이라는 곳에서 이제 책추람이 함께 여러분과 네이클로버, 창의인성 영재스쿨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이런 원리들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지혜의 원리들을 채득하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생각이 나를 만든다 인간은 생각의 주인이고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이다 우리의 인생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생각은 겉모습에 드러난다고 한 명언은 우리의 인격뿐 아니라 인생 모두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격은 우리 머릿속 생각들의 완벽한 모둠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씨앗이 없으면 식물은 존재할 수 없죠 우리의 행위도 내밀한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싹을 틔웁니다 따라서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행위에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생각에 꽂히고 슬픔과 기쁨은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키운 달콤한 또는 쓰디쓴 열매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 내 마음에 사악이 가득하다면 늘 고통이 뒤따르리라 황소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수레처럼 만약 고결한 생각만 한다면 언제나 기쁨이 나를 감싸리 잠시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은 명확한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원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늘 절대적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심 추구하는 고결하고 신성한 인격은 결코 신으로부터 선물 받거나 우연히 얻게 된 산물이 아닙니다 고결하고 올바른 생각이 겹겹이 쌓이면서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천한 짐승 같은 인격 역시 천하고 잘못된 생각이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각 하나로 자신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공장에서 기쁨과 온화로 가득한 아름다운 인격을 창조하는 뛰어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거듭함으로써 우리는 고결하고 고결하고 숭고한 인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생각을 되풀이함으로써 짐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 사이에는 온갖 레벨의 인격이 존재하고 그 모든 인격을 만드는 주체 역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이토이토리 씨는 이 부분을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유일하게 자기의 진동, 파동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지만 짐승의 진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천사의 진동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스펙트럼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진실 가운데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의 신뢰와 약속도 당연히 여기 포함됩니다 인간은 생각의 주인이고 인격의 창조자이며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이다 사람은 힘과 지성과 사랑을 갖춘 생물일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고의 주인입니다 우린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떤 상황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스스로 자신을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변형과 재생의 장치를 내부에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꼼짝없이 짓눌린 상태라 해도 인간은 늘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물론 스스로를 잘못 다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주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여 인생의 법칙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현명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적으로 관리하면서 풍부한 열매로 이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내부에서 기능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스스로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분석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끈질긴 조사와 시골이 있어야 찾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 마음의 광산을 충분히 깊이 파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참나의 의식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 당신이 자기 생각을 낱낱이 관찰하고 관리하고 변화시키면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해서 분석해 본다면 끈질긴 실험과 분석으로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체험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인간이야말로 자기 인격의 제작자이고 자기 환경과 운명의 설계자라고 하는 진실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몸소 채득한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지니 또는 죄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지니라는 절대 법칙은 오직 이렇게 해서만 얻습니다 지혜의 문은 인내와 탐구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로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멋진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각을 쌓아올려 내면 세계를 건설하다 보면 바깥 세상도 같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마음속 어떤 장소에 무엇을 숨기든 간에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머지않아 반드시 외부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순하고 오만한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끌어당기고 순수하고 다정한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마음은 언제나 같은 종류만 끌어당길 뿐 자기와 다른 것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주를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당신의 삶은 모두 이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왠지 이 구절이 더 다가옵니다 싫든 좋든 당신의 삶은 모두 이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의 연금술 1-1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며 당신의 마음이 행동하는 대로 당신의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의 유심조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연금술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인격 향상에 노력하는 사람은 환경이 생각에서 비롯됨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지적으로 가꾸어지거나 버림받은 채 방치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나지요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무수한 잡초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 정원을 메울 것입니다 뛰어난 정원사는 정원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아름다운 꽃씨를 뿌려 정성껏 가꿉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뜰을 일구어 불순한 생각을 뿌리 뽑은 뒤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서 길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작업을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자기 마음의 뜰을 가꾸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고 자기 인생의 총감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격과 환경과 운명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날마다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겠죠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격은 환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당신의 환경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늘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한 당신 전 인격의 표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상황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진보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법칙이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늘 있어야 할 장소에 존재하죠 당신이 인격 속에 하나하나 집어넣고 있던 생각들이 당신을 지금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결코 실수를 모르는 어김없는 법칙이 정확히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환경에 불만을 가지든 말든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생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필요한 학습을 마치면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생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필요한 학습을 마치면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식 레벨을 높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계속 어떤 환경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내 의식 레벨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의식 레벨을 높여서 이 환경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가능하니까 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의식을 또 진보시킬 수 있는 이런 음과 양의 주역과 같은 태극과 같은 이 조화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책춘함은 오디오북처럼 그대로 책을 낭송하는 낭송 북튜버가 아니고 이렇게 책춘함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도란도란 나누는 리뷰 북튜버라는 점 언제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환경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으면 스스로 환경에 얽매이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창조적이고 환경을 발전시킬 토양과 씨앗 즉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현명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인격 향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생각에서 생겨나는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환경의 변화가 늘 심경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격적인 결함을 의욕적으로 수정하여 빠르고 관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을 때 환경이 변화하는 눈부신 속도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자신이 내밀히 안고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은 고결한 열망으로 상승도 하지만 더럽혀진 욕망의 바닥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마음이 닮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매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성껏 가꾸어질 수도 아무렇게나 방치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나죠 다만 내버려진 정원에서 싹 트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유능한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꽃씨를 뿌리듯 마음의 정원에 나쁜 생각을 뿌리 뽑고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이 작업을 되풀이함으로써 생각과 삶의 관계를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마음을 채우는 생각이 좋든 나쁘든 언젠가는 반드시 마법처럼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삶의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생각의 연금술 1-2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존재하고 환경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연금술 마음에 뿌려진 또는 저절로 떨어져서 뿌리내린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은 모두 자기와 같은 종류의 것만 만들어냅니다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해도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실을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얻습니다 바깥세계에서 환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 세계에 어울리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환경은 언제나 그 주인의 이익에 공헌합니다 스스로 뿌린 과실을 수확하는 인간은 고뇌건 기쁨이건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지배적인 생각에 따라 그릇된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또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노력하면서 마침내 그 과실에 해당하는 자신의 외부 환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빈곤에 괴로워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운명이나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불순한 생각과 이기적인 원망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어떠한 유혹을 받더라도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키워지고 나날이 강렬해진 범죄적 사고가 때마침 기회를 얻어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비로소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이란 자기 생각이 외부로 서서히 흘러나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결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사악한 길로 빠져들어 고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고결한 목표를 달성하여 참된 행복을 맛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격의 제작자이고 환경의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성질의 것을 외부에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위선이나 허황된 꿈은 성장을 일일이 방해하지만 가장 깊은 마음에 들어 있는 생각이나 소원은 그것이 제 아무리 순수하든지 비열하든지 간에 날마다 스스로를 먹이삼아 조금씩 성장하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영혼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같은 종류의 육체를 타고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 세계에서 하나씩 쌓아올린 학습체험을 통해 어느 순간 자신의 고결함 또는 비열함과 강함 또는 약함을 여실히 투영하는 환경을 조금씩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신이고 우리가 속박탕하는 것도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불운의 악마로 기능할 때 이것은 나를 속박하는 저주받은 간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유의 천사로 움직일 때는 모든 속박에서 나를 해방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 생각을 조금씩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마침내 생각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죠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도 우주의 일부임으로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 법칙에 지배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정의의 법칙 그 섭리에 따라 우리는 늘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생각의 원인이 되어 우리는 지금 이 환경에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되풀이해온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환경을 얻었습니다 싫든 좋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환경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 나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인간으로서 눈에 띄게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환경도 그에 어울리는 멋진 변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성장 과정이나 환경 탓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마음속 잘못된 생각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뿐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진 않습니다 환경은 단지 우리에게 그가 어떤 인간인지만 알려줄 따름이죠 깨끗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쁜 길을 가거나 고뇌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소망의 실현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읽을 때 아무리 저자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갖고 의문을 던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깨끗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쁜 길을 가거나 고뇌에 빠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룡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존재이고 그 빛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고결한 삶을 추구해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생각 속에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단지 그런 자기를 성찰을 하면서 이것을 우상향의 방향으로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발전 성장하는 게 우리의 삶을 영웅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고 애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인간은 너무 흙과 백으로 딱 이렇게 구정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책춘함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와 같은 종류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시 한번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와 같은 종류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진동하고 있는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언제까지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환경도 실은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원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전생의 생각과 행동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데이비드 오키스 박사라든가 의식혁명 노아버님의 저자죠 마이클 뉴턴이라든가 브라이언 와이스의 박사님의 저작들 지나 썸이 나라의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쭉 다 보시면 이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연금술 1-3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 신은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원인부터 개선하라 연금술이 생기리라 내가 얻는 것은 내가 얻고 싶어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 마땅한 정당한 보수입니다 기도나 소원은 자기 생각이나 행위가 그것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진실의 불빛 아래서 내려다보면 환경과 투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내부에 원인을 기르고 있으면서 외부의 결과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원인이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불순한 생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품에 안게 되는 나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체가 무엇이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야말로 제일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개선에서는 대단히 의욕적이지만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들이 좀처럼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적 노력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자신을 개선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자기 희생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자기 희생은 마음속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좋은 것만으로 채우려는 작업입니다 의욕적으로 자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명확히 설정한 목표 달성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목표가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지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부의 획득만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려면 커다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로 균형잡힌 행복한 인생을 소망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 슬프도록 가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을 적당히 하는 즉 고용주를 속이는 방법을 택하고 맙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털끝만한 노움도 안될 뿐더러 게으르고 졸려라며 비굴한 생각에 빠져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더 심각한 빈곤 속으로 스스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폭음과 폭식으로 심각한 만성병을 앓고 있는 한 유복한 남자가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손톱만큼도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욕구와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건강을 얻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 원칙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 번영을 바라면서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깎으려 드는 한 고용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은 절대 번영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욕망을 잃게 되면 자신이 으뜸가는 책임자이지만 모든 책임을 종업원과 환경에 전가시키는 유형이므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예를 소개한 것은 환경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라는 사실에 더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면서도 그것과 조화되지 않는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달성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실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향은 방치되면 될수록 강해져서 다양화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의욕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있기 전까지는 환경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래도 나는 인간은 강하다고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사람은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또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영원히 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나약함도 실은 그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의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맞서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나약하다면 그런 무모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지요 약하다는 것은 사실 잘못 인도된 에너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멋진 구절이죠 약하다는 것은 사실 잘못 인도된 에너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거나 자신감 없는 겁쟁이도 실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삶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힘을 잘못된 방향에 쏟아붓는 것뿐이죠 생각의 연금술 1-4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먼저 원인인 자신을 개선하십시오 의욕적으로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명확히 설정한 목표 달성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공평한 이유 게다가 환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마다 온갖 생각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행복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종합적 상태를 인생의 외면적 특징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정직해 보이는 극빈자가 있습니다 또 대단히 부정직해 보이지만 엄청난 물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정직해서 가난하다는 소리도 자주 입에 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거탈케식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은 어떤 일에 부정직한 인간은 거의 모든 면에서 더럽혀져 있고 특정한 일에 정직한 인간은 거의 모든 면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만 더 밝은 지혜의 빛을 비추어 보면 이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또렷해 보일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 부정직한데도 유복한 인간은 언뜻 정직한데도 가난한 인간이 지니지 못한 미덕을 대량으로 갖추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전자에게 없는 부도덕한 요소를 대량으로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정직한 생각이나 행동의 결실인 좋은 결과와 자신들의 부정직함이 빚어낸 괴로운 모두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이죠 너무 정직해서 가난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고픈 사람에게는 참으로 솔직하고 그럴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적이고 악에 참 불순한 생각을 모두 박멸하여 마음속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는 한 너무 정직해서 가난하다는 그런 말 따위는 감히 입에 담을 권리조차 얻기 힘들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그 높은 목표를 계속 지향한다면 그 과정은 완벽하게 공정하여 악을 선으로 보상하거나 선을 악으로 보상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필시 자신의 무지와 맹목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로 정당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음도 아울러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았든지 나빴든지 간에 과거의 모든 체험은 조금씩 진보하던 여전히 미숙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좋은 생각이나 행위는 절대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나쁜 생각이나 행동도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옥수수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쇠기풀에서는 쇠기풀밖에 자라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법칙이 자연계에 작용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생에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법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뇌는 항상 어떤 잘못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고뇌하고 있다면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모든 무익하고 불순한 것을 정화하거나 태화 없애게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인간에게는 결코 고뇌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정년된 금액에 뜨거운 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정화된 숭고한 영혼이 새삼 고뇌를 체험할 필요 역시 전혀 없겠죠 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참 이렇게 인간의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향해 추구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애국 게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책춘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적 혼란이 고뇌를 추래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정신적 조화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바른 생각의 결과이고 고뇌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인 셈이죠 우리는 고뇌를 체험하면서도 부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체험하면서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부는 정당하게 얻은 부를 현명하게 이용할 때에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불공평하고 괴로운 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보다 큰 고뇌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법입니다 극단적인 가난과 탐욕은 불행의 두 가지 극치입니다 둘 다 현저하게 부자연스럽지만 모두 정신적 혼란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행복과 건강과 어느 정도의 풍요를 얻지 못하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건강과 풍요는 내부와 외부 즉 마음과 환경이 서로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는 감춰진 정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에 순정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환경이 나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결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를 보이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싸우기보다는 자기에게 급속한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춰진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장소로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경은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들이 교묘하게 투영된 마음의 거울입니다 바깥 세계인 환경은 마음이라는 내면 세계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최종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행복에 공헌합니다 사람은 고뇌와 기쁨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배우고 성장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곧 새로운 다음 환경이 찾아오죠 자신은 환경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환경에 패배할 뿐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루는 땅과 씨앗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환경이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연금수 1-5 세상은 공평합니다 이 공평한 세상에서 환경을 이루는 땅과 씨앗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때부터는 어떤 환경이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판된 도서여서 여러분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 표현해 주시면 반영해서 다음번 업로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저 넓고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며 살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평생 교육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어린 실력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그 영상을 주변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공유해주세요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춘함 만권의 독서를 100권으로 또 다시 그 100권에서 한 구절을 추출해서 북타로 형식으로 칼륨의 동실성을 활용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무의식의 인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한 미라클 인사이트 책이 여러분 QR코드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QR코드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주시는 길이고 여러분이 그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